오늘의 짐을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말해주세요 언니 너무 귀여워 너무 예뻐 귀여운데? 뒤로 가야돼 이렇게 뒤로 가야돼 동네이사를 하고 너무 귀여워 인기가 제일 좋은 동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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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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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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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애들도 그래 애들도 좀 그래 트래픽도 사람들 진짜 기다리고 빡빡 까르지 않고 여기 또 브릿지타운이라고 불리는 거 알아? 얼마지? 이건 뭘까? 언니 이건 뭘까? 이건 뭘까? 이건 뭐에다 쓰는 걸까? 얘네 심쿵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지 tänker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JENNINGS 다음 파티 ό, 쟤 그치? 이히히 근데? 안녕 하이 하이 안녕 하이 하이 아.. 하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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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 아.. 이거 무슨 가면? sorry 그 고개 들어간다 아.. 아.. 이 Sí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